사장님 어디 계세요? 저만 나오게 해서 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국이랑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다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와 맛있다 진타가 해준다 감사합니다 안 넣어놓으니? 진짜 맛있다 아 나는 나 살찌니까 안 먹을래 아 근데 광주 진짜 좋긴 하네 광주 사시는 기분이 어때요? 어떠시죠? 괜찮고 싶어요 아 근데 여기 사람 묻어도 모르겠다 아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시네 무슨 양반이네? 무슨 양반이네 나는 이런 생각 자주 해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커 저 영상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8kg예요? 위에 4만 원 이거요? 네 이거 9kg네 이걸로 하나 주면 그럼 4만 원 아 그래요? 뭐로 사가지? 와 이거 봐 내 몸통 나네 대박 와 이거 진짜 크다 수다수다 인상이 어때요? 와 이거 진짜 크긴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렇게 크다고? 그거는 얼마야 회장님? 24kg 26만 원 아 이렇게 있네 그 밑에서 43,000만 원 이거 그럼 33만 원이요? 43만 원이요? 43만 원이요? 43만 원이요? 응 오 대박이다 갑시다 맛 궁금하다 무등산 수박 수박에 유래가 있답니다 무등산 수박은 1230년에서 40년경 무등산에서 키우는 수박이다 종량제 봉투 사서 갈게요 너무 하시네 좀 큰걸로 사야겠다 수박이 커가지고 수박이 커가지고 살면서 저런 수박이 호발인줄 알았는데 아 저게 호발에다가 그 중순으로 수박 대단한 말이 저 말인가? 왕버들 핫도그 아아 나 링크가 바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링크가 아니라 진짜 이거야 오 맛있겠다 근데 다 맛있어 보인다 나는 그냥 기본으로 먹을래 왕버들빵도 맛있는데 이게 뭔데? 나 이것도 먹을래 와우 너무 맛있겠다 짠 감사합니다 이거 가봐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쑥입니까? 이 정도 색깔이 초록해 하우최키님 네 한입만요 여기 좋아하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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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아니 너무 궁금해서 근데 이거 맛있게 먹길래 딱 한입만 먹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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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네 돈 내 산. 네 돈 주고 내가 산. 내가 맨날 투수도 읽어. 시청자분들 돈받아가지고. 아침에 아침에. 아 미애야. 수박 사과 왔다가 여기다가 몰래 수박 심고 와도 모르겠다. 그쵸? 너무 푸가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킹받네 진짜. 저기요. 좀 그렇다고 한 번만 좀 해봐요. 맞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와우. 하. 무덤 있네 저기요. 뭐지 저기요. 저희가 아주 좋죠. 배산 임수 아닙니까? 맞죠. 배산 임수. 그치? 물 끼고 있고 산 끼고 있으니까 좋네. 크. 내가 또 풍수지리학을 배웠거든. 저 수박 주세요. 수박 주세요. 수박. 제 수박 잘 있나요? 네? 네? 제 수박. 여기다 놔두세요. 오우와 대박. 오 수박이 시원해. 맡겨놓고 가길 잘했어. 와 진짜 호박 같아. 애호박 짱 큰 애호박 같아. 여보. 근데 겁나 시원하다. 이거 부탁이 있어요. 네? 부탁이 있어요. 진짜 최대한 게맛이 없게 썰어주세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게.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게. 오우 미친에 한 대는 없잖아. 하천 원짜리라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이 없게. 잘라주세요. 진짜 게맛 없게. 아. 나 명품이야. 아. 3만 원짜리인데? 아이씨. 아니야 83만 원이야. 아. 진짜? 내가 먹을게. 아. 맛없어. 아. 안 돼 안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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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맛있겠다 여기는. 빨리 놔둬. 아이씨. 진정. 오.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이것도 맛있겠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음. 음. 맛있는데? 음. 살짝 신맛 나요. 대충 다. 근데 이건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어. 원래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그럼 이제 씻고 가야겠다. 잘 놀다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관객님. 당연히 만나요. 우리 마세요. 네. 내일도 연락할게요. 아니. 우리 마세요. 잠깐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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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안녕. 안녕.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어. 여기 또 우유만 몰려 있네. 먹던 것도 한 입 드셔보실래요? 네. 하하하하 음 음 음